3척 솔비치에 왔습니다. 달과 함께 볼의 꼬리를 형상화한 것 같지 않나요?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더 깜깜해지기 전에 제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은 찍어놔야 될 것 같아서 신기한 게 있어서 찍고 있습니다 글씨가 거꾸로 됐네? 근데 안나와 갑자기 바밤 오! 저 다리가 되게 깁니다 끝이 없어요 바다소리 ASMR 제가 생각해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리퍼를 뒤늦게 서야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지금에서야 슬리퍼를 벗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아요 근데 너무 차갑다 영상 입수 입수 영상 으악! 으어어어어 으하하하하하 하이에 이거 하영 매니져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해변 산책을 다 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런 길도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해변 산책하면서 ASMR 찍었는데 갈 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ASMR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꼭 쏠빛이 서 있네요 자 이제 머리 말리고 마저 일하러 가볼게요. 안녕 밥 먹으러 왔습니다 주항 안녕